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봐라 저 봐라 잔소리 하려고 저렇게 맨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어디갔어 저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일하고 있는데 뭐가 일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포토샵 연습한 건데 따라 들어오세요 네? 따라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뭐가 그렇게 불리는데요? 아 사장놈도 아시잖아요 사장놈이요? 이님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이 저같은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일을 해보시던가요? 그럼 말단사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맨날 상하김밥 먹으면서 저녁에 택배 상하차하고 일주일에 있다면서 그거 제가 다 들었는데 네 김밥도 몇 번 안 먹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한 번 먹은 걸 그렇게 오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 묵직해야 돼 묵직 묵직 나의 발전이다라는 마인드로 네 항상 웃으면서 밝게 열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켜보세요 진짜 겁나 잘 아니까 진짜로 시켜요 그러면 시켜보세요 진짜 사장놈 이거 차세요 사장놈이요 사장님 아 네 말단 직원으로 일하면 잘할 수 있다면서요 에?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라고요 오늘? 네 왜 내가 그동안 우리 피디들한테 잔소리 했는가 진짜 참 직원은 무엇인가 말단 직원은 절대 걸으면 안 돼요 항상 어디야 될까 이쪽 너리만 부러지면 들어오세요 여기 뭐 알바 경험이 있어요? 알바 있죠 어디 저 해군대 아무튼 경험이 없는 거네요 그쵸 딱 들어오자마자 손님을 딱 서칭을 해요 네 칭찬해줄 걸 하나만 참 아 그럼 약간 몸에 좋으신 분이 있으면 오 가슴 어떻게 일을 슬쩍 하나 배워볼게요 이제 네 이제 저를 그럼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예요 지난번 촬영했을 때 너 좀 놀린 거 아예? 제가 언제 대지락을 흘렸어요? 제가 언제 대지락을 흘렸어요? 제가 언제 대지락을 흘렸어요? 저 말고 제일 막내분이 누구예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숨을 다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오빠고 네 아 예 제가 다 오빠네요 알려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 치우면 아 예 조금만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저 걸레 하나만 또 갖다주세요 여기 좀 닦을게요 여기 좀 최대한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이쪽 자리부터 네 B1 B2 이렇게 B1이 저기 끝에 저기요 B1이 저기 끝에 A1이 저기 끝에 A1은 이쪽 잘못되어 있네 뭐가 뭐 손님들 네 분이 오셔도 이렇게 2인분만 드시는 분도 있고 음 자리만 차지하시는 나쁜 분들이 일단 이것 좀 담아드려야 되고 핀잎은 한 3, 4장 저렇게 많아요 이따 더 떠주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 5장 담았는데 괜찮아요 실장님 이분 5개 담았어요 3개 담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 세대야 그래도 신분증 검사를 해야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분증 검사 한번 할게요 일단 자 주민분은 뒷자리 불러주세요 저요? 네 이거 집 몇 호죠? 신분증 검사했어요 신분증 검사했어요 신분증 검사 신분증 검사 신분증 검사 둘째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힘내세요 저는 이제 알바생으로 와가지고 일을 이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도 이제 할 게 없어도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찾아서 하면 좋긴 좋죠 네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자원 낭비하면 안 돼요 딱 세 장 됐고 뭐지 노 낫폭크 곱창이 뭐예요? 무슨 고기예요? 메뉴 곱창 아 낫폭크 피그 예 언어 능력이 되는 알바생이 또 좀 낮죠 네 메뉴 나가실 때 설명 드릴게요 네 깻잎하고 피클하고 마요네즈를 따로 드시고 마시게 되신다고 네 원 원 원 원 굿 신입 때는 실수를 하는 신입이 너무 많아요 신입 때 중요한 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해요 중요한 건 열정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진취적으로 하느냐가 그건 좀 배우세요 제일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기서 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 형 신분증 감사할게요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 카트너브 아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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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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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랑 싸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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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깻잎 피클 마요네즈를 어떻게 식사님 입에 좀 맞으세요? 네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한입 드실래요? 아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은데 아 다른 알바도 더 배고픈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아 저 진짜 안돼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다음부터 할 거면 어려운 걸로 하세요 어려운 걸로 예 다 해낼 테니까 불만 같지 않은 열정 울만만만만하는 피디들 병집이나 자라라 이거 두고 봅시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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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